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사회문화 2023학년도 3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잘 치르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새벽시간이에요. 지금 강의 촬영하고 오늘 하필이면 수업도 많은 날이라서 근데 사실 좀 꽃단장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좀 이렇게 멀끔하게 나와서 총평도 드리고 해설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궁금하신 것들 좀 소개도 드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안내도 드리고 싶어서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와서 시험 당일날 지금 총평 말씀과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약간 좀 까칠까칠하고 몰골도 많이 아니지만 예쁘게 좀 봐주세요. 3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고3이 치르기에는 3월에 그것도 3월에 치르기에는 다소 좀 까다롭고 난이도가 좀 있게 보였지 않을까. 다른 사탐 과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평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소 좀 힘들게 치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 말씀을 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도 지금 시험지를 보고 해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점검만 마치고 온 상태에서 바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첫째는 수능보다는 쉬웠다. 지난 수능이 워낙 또 어렵기도 했고 11월까지 정말 수능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재수생들까지 다 들어와서 치렀던 시험인데도 1등급 컷이 42점 이랬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죠. 그런데 그런 냄배도 불구하고 3, 4개월 뒤에 치러진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수능보다는 좀 쉽게 냈겠죠. 당연히 수능보다는 좀 쉽게 냈겠지만 재수생들도 아닌 고3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사탐 공부를 어느 정도 기본 개념 정도 한 상태에서 바로 치르기에는 다소 조금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특히 도표 통계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고3들도 상당히 많고 전범위 개념 완성 1회독조차 안 된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치르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에 비해서 이 문제를 재수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각자 한 번씩 풀어보긴 할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 고2 때 사회문화를 내신 과목으로 했었던 친구들도 그래도 한 번 해봄직한 정도 문제는 아니었나 싶은데 고3 올라가면서 사회문화를 선택하게 된 친구들은 아직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사회문화를 다뤄본 적이 없고 겨울방학 올라가면서 윤성훈의 불우의 명강 정도 이 정도 완강을 하고 정말 빠른 친구들이 기출이라든가 도표 같은 걸 좀 건드려보고 그리고 시험을 치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1등급 컷은 한 45점 정도 이렇게 예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장하다. 그래도 처음 치르는 건데 1등급 평균 컷이 45점대에 나온다는 것은 생각 예상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2등급 컷을 선생님이 살짝 보니까 지금 39점이냐 40점이냐 하는 것 같더라고요. 1등급과 2등급의 구간이 지금은 넓은데요.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1, 2, 3등급의 구간 간의 원점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이 45점이면 2등급은 43점, 3등급은 41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사탐을 좀 뒤로 미루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빨리 시급합니다. 빨리빨리 쫓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차이가 극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난도는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일단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릴 건데 12번 문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다소 조금 결함이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 결함 이런 걸 떠나서 굳이 이런 상황을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과 관련된 통계 문제가 평가원이 한동안 출제를 안 해왔거든요. 이 문제를. 그런데 교육청의 모의고사는 이번에 그걸 좀 통계적인 해석을 해봐라 하고 문제를 내서 그건 다소 신선하긴 했는데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완성도 있게 냈으면 어땠을까. 너무 극단적인 상황, 이론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를 함으로써 다소 좀 평가원이 치르는 6월, 9월 그리고 수능 시험과는 조금 수준차를 드러내지 않았나.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인정합니다. 이제 교육청이 출제하는 문제는 평가원이 내는 수능 모의평가나 아니면 수능 시험에 준하는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뭐 문제 제기할 만한 것들이 좀 있어 보여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고 그걸 크게 지적할 리는 아니고요. 다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문제를 만들었으면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재수생들이 전혀 지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서 이 등급컷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 내가 틀린 문제를 정말 틀릴만한 문제였는지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떤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린 건지 또는 아직까지 내가 도표 준비가 안 됐다든가 또는 뒷범위 5단원 4단원 이쪽 공부가 좀 안 돼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든가 등등 어느 단원에서 내가 지금 미스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데 사용하기는 좋겠지만 하겠지만 등급컷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만점이 나왔다든가 45점 넘어서 1등급이 나왔다든가 해서 또 너무 설레발칠 것도 없고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초장부터 기죽어가지고 아 사회문화는 나랑 안 맞나 봐 이렇게 섣부른 그런 포기를 해서도 안 되겠고 N수생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권의 변별력은 지금 그 등급컷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때 사회문화를 그래도 공부하고서 이제 겨울방학 지나서 3월 모의고사 치른 사람들과 3학년 때 사회문화를 이제 학교 내신으로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수능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 간에도 격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수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련을 갖거나 아니면 너무 또 설레발을 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6월 모의 평가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평가원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이 어떤 유형에 어떤 문제를 올해 출제하려 하는가 하는 예고편이 6월 모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 6월 모의 평가의 양상을 보면은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것까지 이제 뭐 올해 수능 출제가 이런 경향으로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예고할 만한 문제도 아니어서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전체 사회문화에 올해 수능에 치르게 될 십수만 명의 학생들이 사실상 다 참여하지도 않았고 온전하게 공부가 된 상태에서 지금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점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면에서 6월 모의 평가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선생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3들은 중간에 중간고사 일정이 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일정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그 점을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월 모의 평가 총평 시간이지만 사실 3월 모의 평가 자체에 대한 총평 말씀과 그 해설 강의는 해설 강의는 보면 되니까 해설 강의는 바로 뒤이어서 촬영할 거예요.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6월 모의 평가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념 완성은 이외도까지는 좀 된 상태에서 6월 모의 평가를 맞이해야 된다. 급하죠. 지금 이거 겨울방학 동안에 불회명강을 완강한 친구들이 선생님은 커리 따라가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일 것이고 또 중간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커리를 따라가다가 도표 통계 특강부터 윤성훈 커리로 옮겨온다든가 이런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케이스든 간에 개념 완성은 일단은 6월 모의 평가 전까지 두 번은 돌려야 된다. 한 번은 정배속으로 정말 제대로 한 번 들어보고 두 번째 회독할 때는 그것을 좀 압축해서 예를 들면 두 달에 걸쳐서 개념 완성 강의를 성실하게 한 번 한 사람은 그 반감기를 지나서 이제 한 날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개념 완성을 다시 한 번 해보는 시간. 그렇죠? 그 다음 3회독제는 한 보름 정도 안에 3회독을 한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이면 4회독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점점 줄여져 나가는 거죠. 어쨌든 6월 모의 평가까지는 개념 완성 2회독은 꼭 해줘야 된다. 20문제 중에 16, 17문제의 개념 문제를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 이거고요. 도표 통계 특강을 좀 잘 수강하셔서 그냥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원리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출 회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도표 문제도 나오겠죠? 그러면서 도표 문제 푸는 방법도 다시 한 번 복습해 주시고 선생님이 제공하는 변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 풀어보시고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되겠죠. 개념 이외에도 도표 완강, 도표 최소한 완강은 한 번 하고 6평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기출도 역시 한 번 제대로 한 번 들어보시는 선생님이 기출 문제집을 하나 냈어요. 강의는 따로 없지만 기출 문제집을 하도 윤석훈이 직접 쓴 기출 문제집을 보고 싶다 이래서 명불어전 기출 분석이라는 책을 선생님이 출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면서 6월 모의평가 갈 때까지 이게 가장 기본 3종 세트입니다. 개념 이외동, 도표 완강, 기출 문제집 한 번 다 풀어본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EBS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죠? EBS 교재인데 수능에 연계되는 교재인 만큼 여기 있는 내용까지는 다 볼 필요 없고 문학만, 거기 있는 문제들만 한 번 정도 풀어보고 해설지도 한 번 보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6평 전까지 완료를 하고서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에서 받은 성적이 이게 진짜 수능 성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봐줘야 됩니다. 걱정인 것은 이제 고3 학생들, 제수생들인 이 일정을 쭉 따라가면 되는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4월 말에 있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는 시험 범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일부 이제 나는 정시파다, 정시에 올인하겠다 이런 분들은 미련 없이 전범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1, 2단원이라 하더라도 나는 3, 4단원 공부를 오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그런데 이제 뭐 정시라고 말은 하면서도 남들 또 다 내신 준비하니까 그냥 내신 준비하는 신용만 하고 그러면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범위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고 중간고사에 4화를 걸어야 되는 친구들은 이때 1, 2단원 공부를 할 때 내신 대비만을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기완 하는 김에 그때 개념 2회독제 들어가면서 1, 2단원을 다시 공부해 주시고 도표 문제가 좀 걸리긴 해요. 도표는 1, 2단원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잠시 4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한 보름 정도 기간 중간만 잠깐 좀 뒤로 뺐다가 하지만 기출이라든가 개념 완성이라든가 EBS 교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신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개의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 대비하면서도 지금 이 일정을 같이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잘 짜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 2단원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내신 대비 기간이라고 한다면 4월 중순서부터 4월 말까지 이 기간 이 기간을 좀 지켜주세요. 너무 중간고사 대비 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수능 일정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예를 들면 현재 3월 말인데 3월 말부터 벌써 4월 30일 날 예를 들면 4월 30일 날 사회문화 시험이 있어. 그런데 3월 말부터 거의 한 40일 가까이 또 35일 가까이를 중간고사 범위만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삼는 것은 전체 정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내려놓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수생이나 정시파들은 내신 일정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전범위 공부를 꾸준히 해나갈 것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 고삼들도 내신 대비 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가져가서 뒷범위 공부를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4월 초순? 4월 한 예를 들면 학교마다 일정이 다르겠지만 학교 시험이 4월 25일부터다. 그러면 4월 10일, 4월 11일 이때까지는 시험 범위에만 국한되는 공부가 아니라 전체 범위를 다시 한번 이 일정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꾸준히 좀 해주시고 그 와중에 이제 고르다가 시험이 한 보름 정도 앞뒀을 때 거기서부터는 좀 시험 범위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잘 알아서 하실 테지만 선생님 높아지면서 이런 말씀 드린 거고 3월 모의 평가 점수가 좀 잘 안 나온 분들에게 특히 선생님이 해주기 싶은 얘기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리고 공부를 치열하게 하지도 않았잖아 사실. 점수 안 나온 걸 가지고 실망하기에는 본인이 투입한 게 별로 없으니까 산출되는 게 별로 없겠죠.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거라면 뭐 그 뭐야 한탄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난 사회문화 1등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치열하게 했는데 그런데 한 두 개 세 개 더 틀렸다. 그러면 좀 실망할 법도 해요. 기운 빠질법도 하죠. 근데 그분들조차도 기운 빠질 일은 아니다. 아직 뭐 오픈게임도 안 한 거니까 6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새깜 완전 깜깜한 거예요. 깜깜이야 깜깜이야. 아직 몰라. 아직 모르니까 실망하기도 이루고 너무 자부하기도 이루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총평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해설 강의에서 핵심적인 문제 다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해설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 시간상 좀 한 개도 있고 너무 평이했던 문제들 빼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했을 만한 문제들 발췌해가지고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꼭 보세요. 해설 강의 꼭 보세요.